세종시가 다음 달 10일부터 대중교통월정액권 제도인 이응패스를 시행합니다. 70세 이상 노인이나 청소년은 무료, 일반 시민은 2만원 결제로 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행에 앞서 사전 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꽤나 좋다고 합니다. 다만 준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재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이응패스의 사용 범위입니다. 이응패스를 발급받으면 세종뿐만 아니라 대전과 공주 등 인접 5개 도시의 대중교통을 탈 때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칫 세종시 예산을 들여 다른 도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기관이라든가 기관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응패스를 나눠 쓰는 이른바 돌려쓰기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가족이 하나의 이응패스를 발급받아 번갈아 가며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해도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시민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카드를 가진 분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도덕의 그것을 우리가 좀 기대해야지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간섭을 해서 아들 거냐 딸 거냐 자기 거냐 이런 것들을 가려가면서 하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 이응패스 발급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현장 발급 서비스 초기엔 휴대폰이 없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본인 인증이 안 돼 발걸음을 돌려야 했는가 하면 신용카드 연계발급 시 연회비가 있다는 점이 홍보가 한 때 불만을 샀고 세종시 거주 외국인은 아직도 발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는 대부분 해결된 상태입니다. 세종시는 준비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처음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